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끝이 났죠. 어떠셨나요? 영어 시험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문제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서울시 문제는 훨씬 더 지문 길이도 짧았고요. 어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마 더 수월하게 푸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줘야 이게 변별력이 생겨서 나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데 변별력이 좀 다소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점이 있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은 끝났고요.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요. 글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These victims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이죠. These victims of aggressive acts.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의 희생자들이에요.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의 희생자들은 결국에는 배우게 된다 그랬죠. 뭐를 통해서냐면 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폭력을 당하다 보면 맞다 보면 이제 그걸 학습하게 되고 저렇게 때리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모델링을 형성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ggressive한 그런 interchange 서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힌트는 이거죠. 모델링 이 단어죠. 따라한다는 거죠. 따라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배운 대로 따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에 들어갈 단어를 보면 1번의 stop이나 3번의 up, her 비슷한 뜻이죠. 이거는 멈추다구 얘는 혐오하다 라는 뜻이고 어쨌든 이건 안 한다 싫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ttenuate는 얘는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작하다. 그래서 지금 1, 3, 4는 결국 다 안 한다 라는 뜻인데 4번만 시작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따라 하는 것은 시작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마르셀 모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보기부터 먼저 보시면 유대교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주위시 백그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he was supervised by his uncle. 자 삼촌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았다. 그 다음 3번에 he had a doctrinal base. 자 이 사람은 아주 그런 독실한 그런 믿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회학자였다. 근데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회학자면서 철학적인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었다.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가보면 마르살모스는 프랑스 사회학자였죠. 사회학자였는데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자 어떠한 곳에서 자랐냐면 아주 이렇게 파이어스 그러면 신앙심이 깊은 그 다음 클라우스네이트 그러면 이렇게 똘똘 뭉침 그래서 그 신앙심 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뭉쳐 다닌다는 거죠. 그러한 그러한 아주 독실한 유대교 가정 그래서 이 가정 식구들이 이 종교로 똘똘 뭉쳤다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는 말은 맞는 거죠.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밀리 둘캠이라는 사람이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18살쯤에 모스는 reacted against the Jewish faith 유대교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싫다. 이렇게 반항을 하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를 했죠. 필라스피 철학을 삼촌의 그런 지도 하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삼촌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2번도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모스는 여기서부터 오시면 모스 was initially a philosopher. 처음에는 철학자였어요. 대부분의 그런 그 둘캠의 제자들처럼 다 이렇게 처음에는 철학자였으나 삼촌한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사회학자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철학자였는데 결국 우리 드르켐이 아니라 마셀 모스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사회학자다. 삼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회학자다라는 말도 맞는 거죠. 자 근데 3번에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유대교 믿음에 대해서 박차고 나왔다 그랬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여기에 18세쯤 여기에 반항을 해서 더 이상 religious man이 아니었게 되었다 그랬는데 3번은 반대 얘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은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죠. 자 글의 순서를 물을 때는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A로 시작할까? B로 시작할까? D로 시작할까? 자 확률상 D로 시작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D부터 가보면 D에서 어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람들 나무를 베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게 없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그런 얘기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보기에 있었던 A나 B를 보게 된다면 A에서는요. 하지만이라는 게 글의 처음 시작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오고 하지만 하고 반대를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B에서는요. There is not enough food in these countries. 자 these라는 지시어는요. 얘는 앞에 나온 단어를 받을 때 쓰는 지시형 용사예요. 근데 처음 시작에서 윗도 끝도 없이 these countries라고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A, B로는 시작이 부적합하고 D가 제일 적절하네요. 자 그러면 D를 우리가 보면 나무를 베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때 그리스, 이태리, 그 다음에 Great Britain, 영구 그런 나라들은 숲으로 뒤덮여 있었던 그런 나라래요. 지금은 아닌데 그렇죠? 숲으로 뒤덮여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세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숲이 점점 다 잘려 나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 이렇게 갔을 때 다 숲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다 숲이었는데 다 나무를 베버린 거죠. 자 그러면 D 다음에 자 보기에서 D 다음에는 무조건 A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A를 가서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로 가보면 하지만이라고 했는데 여기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하지만 오늘 나무들은 계속 잘려지고 있어요.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나무가 거의 남지 않아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 자르게 됐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도 계속 나무를 베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부사가 연결된 게 매끄럽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잘라 나무를 잘라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 다음에 A 다음에 이제 B로 갈지 C를 갈지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A의 뒷문장을 보면 That is more than equal to the area of the whole of Great Britain 자 그 면적은 나무가 잘려 나가는 그 면적은 영국 전체의 영국 전체와 같은 크기의 땅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 이렇게 나무들이 엄청난 양이 잘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빈지 신지 이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B로 가보면 There is not enough food in these countries 여전히 these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자 이러한 나라에 충분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 그쵸? 설명이 안되죠. 자 그 다음에 C로 가보면 While there are important reasons for cutting down trees 자 나무를 베는 데에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There are also dangerous consequences for life on earth 또한 위험한 그런 결과도 생길 겁니다. 나무를 나무가 있어야지 사실 종이도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계속 나무를 베다 보면 역시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In industrialized countries 산업 국가들에서 산업 국가들에서 사람들은 보다 더 많은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위해서 종이를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산업 국가들 산업 국가들 선진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B로 가면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라는 것은 이 산업 국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순서가 디즈라는 지시어 때문에 우리가 C에서 B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순서가 D A C B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 머즐이라는 단어와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죠. 자 이 단어는 사실 이거는 거의 생소할 거예요. 이건 시험에 지금 처음 출제된 그런 단어인데 얘가 뭔가를 막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Express는 표현하는 거고 Assert는 단언하고 화건 말하는 거죠. Spread는 이렇게 펼치는 거죠. Suppress Press라는 어근이 들어온 건 다 누르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Pampas는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되었었던 단어예요. 얘는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만함 이런 뜻이에요. 자 1번에 Prism Amptious가 같은 뜻입니다. 잘난 척하는 거만함 근데 2번 3번 4번 다 쉬운 단어죠. 얘네들은 뭐 이건 캐주얼한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이거는 진짜의 이런 뜻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단어를 1번을 모른다 해도 2, 3, 4가 확실히 아닌 거니까 찾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all it a day 이건 우리 뭐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말하는 거죠. 끝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finish하고 같은 거 이건 늘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용어도 쉬웠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1번에 여기서는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언제냐 이렇게 묻는 거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식당에서 이제 주문 저는 메뉴 보면 세상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심각해져요. 엄청 진지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냐고 묻잖아요. 저쪽에서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계속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메뉴를 이제 오더할 준비가 됐냐 이렇게 하니까 Yes, I'd like the soup, please. soup으로 하겠다. 세상 고민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집에서 김밥 열두 줄 먹고 왔나 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조또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가 머쉬룸과 치즈가 들어간 리조또를 갖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리조또 어떠냐 그러면 리조또가 맛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 거는 당신은 당신의 가게에 리조또 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버섯 리조또와 치즈 리조또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3번은 안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Would you like a dessert? 디저트를 원하냐 Would you like는 합치면 얘는 Wanted시죠. 그랬더니 Not for me. 저는 아니에요. Thanks. 배불러요. 그래서 디저트는 별로다. 남자인가 봐요. 여자들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데 남자들은 그걸 이해 못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배불러 이랬다. 디저트 생각하면 다시 위에 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전에 어떤 실험에서 해보니까 진짜 촬영을 했는데 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마련하더라.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 이런 걸 보니까 막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촬영해 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여자와 남자는 디저트 앞에서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저도 깨달았죠. 그래서 디저트를 원하냐 그러면 오브가 코스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남잔가 봐요.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업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1번에는 히드 서바이벌 오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까지 수년 동안 그리고 신스부터 이렇게 1961년에 독립 이후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시제는 현재 완료가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안 물어본 거죠. 원칙은 문법적으로면 저게 들어가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물어봤으니까 이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어 does not alter가 동사고요. 목적어가 the fact고 fact와 대절이 동격이 되는 거죠. 자 대디아라는 사실 이렇게 되는데 대절 안에 주어가 동사를 찾으시면 빨라요. 자 has 앞에까지가 주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주어가 has hardly never occurred never 이라는 부정부사가 hardly랑 같이 나오면 안 되죠. 이중 부정 불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never를 삭제하시면 돼요. 틀렸죠.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리고 in fact 사실 there have always been a number of important policy issues. 자 there is there라 구문이고요.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됐죠. 자 그리고 주어가 지금 a number of 라는 수량 형용사가 붙었기 때문에 policy issues가 복수명사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수식해주는 관계절이 뒤에 와 있고요. 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argue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 2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어법상 가장 옳은 것 이런 건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밑줄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르라는 경우였지 항상 옳은 것을 골르라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이렇게 나와서 아마 조금 당황했을 문제 잘 안 있는 사람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에 have fallen 이라고 했는데 fall의 3단 변화는 fall fell fallen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have pp가 되려면 fell이 아니라 have fallen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and experts are suspected 됐죠. 자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거든요. 말이 안 되죠. 수동태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능동태로 그냥 suspect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 안에서 another 300 people in China's Guangdong province 여기가 주어고요. head가 동사고 자 목적어가 the same disease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으면 뒤에는 완전한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수식어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disease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돼야 되는데 동사 원형은 수식어가 못 되죠.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려면 이렇게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자 그러면 대절 안에 지금 another 300 people 또 다른 300명의 사람들 얘만 지금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죠. 빈칸이 제일 마지막 문장이고요. 빈칸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콜롬부스의 유산 콜롬부스가 남긴 유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축하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콜롬부스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념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맨 마지막 문장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보통 맨 마지막 문장은 결론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바로 앞 문장에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우리 보기를 찾아보면 보기가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1번 하나였어요. 많은 비평가에 따르면 콜롬부스는 Harbinger 이거는 선구자 그 다음에 전조 이런 뜻이에요. 선구자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Not A 법비 구문을 썼어요. A의가 아니라 B의 A는 뭐였냐면 진보와 문명의 선구자가 아니라 노예제도와 그리고 무분별한 환경개발 의 선구자였다.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 자 그가 어떻게 느낀 건지 형용사 형태를 쓰라고 했는데 자 앞 문장에서 보니까 앞 문장에서 이 사람이 He wondered 그가 의아해 했다라는 거죠. How he could be so easily cast away at such a young age 어떻게 그가 그렇게 cast away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내버려져 질 수 있을까 그런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앞 문장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자 abandoned 그러면 버려진 그 다음에 betrayed 배신당한 그 다음에 disregarded 우리 그 disregarded는 regard의 반대말이거든요. regard가 존경하다니까 이건 무시하다가 돼요. 그래서 얘네 1, 2, 4는 다 같은 얘기예요. 무시받는 배신당한 버려진 근데 3번은 버트리스가 지지하다거든요. 지지받은 근데 버려진 애가 나 참 누군가에 의해서 후원받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실수하기 좋았죠. 1번 딱 답을 했을 텐데 1번은 옳은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문제 12번 볼게요. 한결 표정이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이 온라인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하지만 이 밝아진 이 표정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자 일치 문제죠.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를 보면 공적인 adoption 이거는 우리 입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 입양 agency는 기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공공 입양 기관이 훨씬 더 좋습니다. 프라이빗한 기관들보다 그래서 공공 입양 기관과 사적인 그런 사설 기관을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parents는 부모는 비용을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들 인 리드는 빈곤한 이란 뜻이거든요. 빈곤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은 입양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사설 입양 기관들은 연락될 수 있습니다. 국제 입양을 위해서 그래서 국제 입양을 하려면 해외 입양을 하려면 사설 기관으로 연락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지금 입양 기관이 크게 보기를 보니까 그런 공립과 그 다음 사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을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앞으로 가보면 자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그런 입양 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두 개 종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입양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데 자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공공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그런 사적인 사설 기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 공적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멘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뮤즈는 학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잘 돌봐지지 않는 거죠. 소홀히 하게 된 그런 경우 엄마 아빠가 그냥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모들 미래의 부모죠. perspective 그러면 미래의 그래서 입양을 해서 아이를 받아들이면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부모가 될 예비의 부모는 이런 부모가 된다고 해서 돈을 내는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I'm not usually expected to pay fees when adopting a child from a public agency public agency 로부터 아이를 데려올 때 입양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죠. 자 그리고 사설 이런 기관은 can be found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사설 기관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설 기관은 국내나 해외 입양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해외 입양을 하려면 사설 기관에 연락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치하는 거 1번에 공적 기관이 사적 기관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이런 공적 기관은 아이들이 좀 더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떠한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 그랬고 사설 기관은 그냥 요거보다는 좀 더 어리겠죠. 여기가 더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해외 입양까지도 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더 좋다 말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은 본문에 언급된 바 없으니까 X고요. 그리고 2번은 부모가 페이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죠. 절대로 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난한 아이들은 입양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이전시는 국제 해외 입양을 위해서 프라이빗 에이전시 연락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것을 물었죠. 일단 빈칸 연결어 문제고요. 연결어 문제니까 앞문장을 봐야겠죠. 여기 앞문장에서 그들은 인정을 다소 빠르게 받습니다. Too quickly for the taste of the Sullyer culture critics Sullyer 그러면 이거는 좀 퉁명스러운 뜻이거든요. 퉁명스러운 문화평론가들의 취향에도 아주 빠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 문화평론가들 한테도 이 사람들 굉장히 빨리 인정받네 그렇게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서 Not all walks of them 그들의 모든 작품이 다 즉각적으로 팔리지는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늘어나는 많은 사람들 증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로운 브랜드 새로 나온 그림 신작들 그런 젊은 화가들의 신작들을 사는 걸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젊은 젊은 화가들 그런 사람들도 빨리빨리 빠르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팔려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보기가 두 개로 나뉘네요. Of course로 갈 거냐 therefore로 갈 거냐 therefore는 인과관계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는 아니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Of course는 물론 뭘 짚고 넘어갈 때 하는 얘기죠. 물론 빨리 인정을 받는다 해서 그게 바로 팔려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니까 Of course가 맞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앞에는 They know that contemporary art also as to their social prestige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Contemporary 현대의 미술이 현대 예술품들이 또한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명성에도 보탬이 된다. 그렇죠. 그림 좀 보러 다닌다. 화투 치는 거 말고요. 그림 좀 보러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교양 터지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명예 명성에 좀 더 좋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Since art is not exposed to the same wear and tear as automobiles 자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라는 뜻이고요. 자 automobiles 는 자동차고요. wear and tear 그러면 이거는 소모 마모 손상 이런 뜻이에요. 자 자동차와 같은 그런 손상에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작품이 자동차처럼 부식이 막 된다거나 그렇죠. 우리 자동차는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예술작품은 몇 대를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처럼 그런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작품 차를 사는 것보다는 예술작품이 훨씬 더 나은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현대미술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그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사서 그림 몇 점 샀어 이게 아니라 진짜 부자들은 미술관을 열죠. 그래서 꼭 재벌가에는 딸이나 며느리가 미술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잘 모르지만 그림에 대해서 모르지만 팔짱 끼고 가서 계속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해주고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프레스티지를 더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 가치도 이거는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투자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돈으로 축적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축적하면 뭐야 교양이 있네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나은 투자 가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예술작품을 소장하는 그런 거에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를 해주는 그런 부사인 게다가 뭐 이런 further more 이게 좋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은요. 쉬운 단어죠. 너무 쉬워요. essential 필수적인 근데 또 보세요. 장난쳤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1번이나 2번 보자마자 답한 사람들은 또 실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자 indispensable crucial requisite 다 같은 말이죠. 필수적인 그 다음에 omnipresent는 이거는 도처에 존재하는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물었죠. 자 우리 문장을 가보면 Mr. Johnson objected to the proposal 그 제안을 object는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반대했 거절하다가 아니라 반대하다 반대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제안이 was founded 토대를 두고 있었죠. 자 어떤 원칙이냐 반대를 했다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부정적이야 minus 그런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고 또한 또 부정적이었다 때때로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 보면 faulting은 우리 fault에서 온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틀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mperative는 이건 좋은 뜻이죠. 필수적인 conform 일치하다 에서 와서 일치하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wrong faulty하고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부정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만 비교해보면 desirable 바람직한 이건 좋은 단어고요. inconvenient 불편한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6 17 어법상 옳지 않은 거 I'm pleased Pleased 는 분사 출신 형용사예요. 우리 사전에 찾아보시면 형용사라고 되어 있고 뜻은 기쁨 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는 대디아에 대해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American men are generally big old than Japanese men. So 새로운 접속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it 가주어 고 뒤에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t's very difficult to find clothes. 옷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카고에서 어떤 옷이냐면 내게 맞는 옷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 이 핏이 동사니까 얘가 주격이 되겠죠. 자 그 옷은 선행사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사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 이렇게 관계절이 들어가는데 약간 조금 뒤에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선행사 옷 그러면 옷은 지금 clothes 복수니까 fits의 s를 빼줘야겠죠. 그렇죠.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관계대명사와 수로 시작하는 왓절 관계대명사 왓디에는 마이너스 1 결핍 구조가 돼야 하니까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7번 17번에 Blue Planet 2 A Nature Documentary Produced by the BBC 자 BBC에서 만들어진 이 자연 다큐멘터리인 Blue Planet 2는 이렇게 되죠. 분사 구가 후퇴수식하고 있고요. Produced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과거 분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Left 고요. Viewers 가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청자들이 지금 시청자들이 Heartbroken 된 거죠. 시청자들이 마음이 쬐진 거죠. 마음 아파 이렇게 됐어요. 주술관계 되니까 Viewers 가 목적어 Heartbroken 목적 보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수동의 관계죠. 마음을 누굴 찝는 게 아니라 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니까 찢겨지는 거죠. 맴짓 그래서 아 수동의 관계구나. 그래서 과거 분사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fter showing the extent 자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난 후에 이렇게 되고요. The extent 가 선행사가 돼서 뒤에 관계절이에요. 자 전치사 To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 Plastic 그 다음 동사 Affect인데 Affect는 타동사거든요. 전치사 쓰지 않죠. 그래서 오늘 삭제하셔야 돼요. Affects The ocean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8번 이런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속담을 물었죠. 이런 게 바로 요지 문제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요지는 이렇게 묻지는 않았고요. 이거랑 가장 부합하는 속담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자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었죠. 첫 번째 문장에서 It 가주어고 투부정사 진주어예요. 자 It is one thing 뭐가 한 가지냐면 To believe that 대디아를 믿는 것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베스트라고 믿는 것 최고야라고 믿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엔드 뒤에 지금 생략이 많이 돼서 그래요. Quite another 지금 여기는 앞에처럼 동사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거는 It Is 앞이랑 똑같아서 생략한 거예요. 가주어 It과 동사를 그래서 To impose it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가 좋다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그거를 강요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맞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으면 잔디가 상대편에 저쪽 The other side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음식이 다른 사람의 독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는 딱 맞지만 남한테는 맞지 않다 못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로마에 왔을 땐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그 자리에서 그곳의 법을 따르라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나한테 맞는 게 남한테 다 맞을 수는 없다. 나한테 음식이 남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물었죠. 빈칸이 이 문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비와 나방들은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나비와 나방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나방은 어떻고 나비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비는 보니까 뒤에 다르너라고 해서 얘는 낮에 활동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특징이니까 얘는 밤에 활동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1번에 녹터널 그럼 이거는 야행성의 밤의 이런 뜻이고요. 이터널은 영원한 래셔널은 합리적인 그리고 세미서클러는 반원의 이런 뜻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은 야간의 야행성의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빈칸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여기서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는 Although there were usually no reports of violence 어떤 폭력에 대한 보고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보고된 그런 상황의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밝혀졌을 지라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이렇게 빈칸 문제 중에 사실은 제일 쉬운 유형이 이렇게 양보 접속사 올도우가 들어가는 거죠. 올도우가 들어가면 이 절과 주절은 내용이 서로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폭력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포스된 게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면 이건 지금 좋은 거잖아요. 잘못된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의 내용이 와야 되니까 그래도 이거는 나쁘다. 이런 말이 와야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찾으면 폭력적인 그런 게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패닉 상태를 일으켰다. 야기했다. 제가 부정적인 내용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간단히 풀어봤는데 실수를 아차 뭐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서 나 이거 남들 이거 여기서 틀릴 줄 알았어. 나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웃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시험은 끝났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를 하면 참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죠. 영어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틀리는 건 이거는 그런 거는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맴매를 아끼지 마세요. 내가 왜 왜 실수했을까. 실수 하나에 1년이 끝나요. 그렇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고를 하지 않고 문제 유형을 얍삽하게 이렇게 조금 표현을 바꾸긴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각자 또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